안녕하세요 이달의 손혜입니다 여러분 이달의 손혜 본받, 눈빛 땡ㄹ 땡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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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긴 상태에서 그런 것 같아요 눕는 던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고안 아이 고안 진짜 잘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 끈찌 끈찌 흐흐흑 흐흑흐흑 안 맞아요? 흐흑 지금 뭐라고 이렇게 잘 어울린다? 안.. 회사님! 저 성인 남성 이겼어요! 희진, 진솔, 추, 여진은 제 친구 같고요 또 재미있게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야슨이었습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후회하셨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